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.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선 요새 시끄러운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설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사실 저도 tf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보고도 듣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2020년 9월 22일에 오후 6시 36분에 문 대통령 서명 보고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날 9시 40분에 결국은 고 이대준 씨가 총살을 당한 것. 감사원장님. 이런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공감하시죠? 계속 언론에서 계속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.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23일에는 새벽 1시에 관계부처 회의가 있습니다. 그리고 8시 반에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됐고 그날 또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. 여기서 과연 문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월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내부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틀 지난 9월 24일에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부의 보고가 바뀌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냐. 사실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도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맞죠? 그럼 좀 부채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서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중에 곤란합니다.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간 발표 예정하고 계십니까?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. 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언론에 나온 대로 지금 감사가 14일까지입니다. 종료 시점쯤 돼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.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도 새로운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서 국민께 또 새로운 사실을 알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우선 여쭤볼게요. 이제 그 사무총장과 지금 국정기획수석과의 문자 이걸로 가지고 완전히 과장을 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의 무슨 조율화에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? 네.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그 감사원이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설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개시 그리고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문 대통령 서면 조사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?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건 감사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감사한 업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어요?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. 네. 전혀 없죠?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의 공세는 이것은 사실과 무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네. 네. 네.